안녕하세요 저는 두태재입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구간 바디가 어때요 탔죠? 네 탔습니다 스컬피를 굽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온도와 시간 조절을 매번 테스트 하듯이 작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가다 한번씩 변화를 주면서 온도와 시간의 변화를 주면서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요새 150도 에서 조금 더 올렸었어요 150 한 3도 정도 다이얼 위치를 보면 153도 4도 그 정도 위치에 두고 10분 정도 굽고 작업을 했는데요 희한하게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딱딱하게 조각하기 좋은 정도로 해서 깎여 나가는데 어떤 곳은 좀 푸석푸석하다는 스컬피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죠 푸석거린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5분이나 과감히 늘렸습니다 5분이나 과감히 늘렸더니 열 원하고 가까웠던 부분이나 이렇게 좀 뾰족하게 뾰족하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모두 탔어요 물론 이걸 탔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저는 복제를 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기분은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15분을 늘렸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140도에서 15분을 한번 구워보도록 하고 또 혹은 150도에서 12분이나 13분을 굽도록 하고 그러니까 온도도 온도지만 시간에 더 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렇게 구워졌을 때 조각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예전에 에폭시 퍼티를 처음에 작업을 해봤었는데 에폭시 퍼티는 거의 안 깎여요 근데 이거는 에폭시 퍼티는 아니지만 좀 깎기가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세밀한 작업을 할 때는 좋긴 좋겠지만 깎기가 좀 힘들다는 그러니까 타지만 않으면 조금만 더 물렀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150도에서 12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푸석한 끼만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만 더 단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많이 단단해지네요 자 이 정도가 된 상태면 스컬피가 가지고 있는 푸석거린다는 단점 자체는 없어질 것 같아요 물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신이 선호하는 정도의 조각되는 깎이는 정도의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깎임이라고 하면 많이 힘들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영상의 제목은 스컬피 온도 그리고 시간에 대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잠시 얼굴에 대한 두상에 대한 조언을 할게요 지금 제가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요 잠시만요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부분은 물론 눈, 코, 입 다지만은 입술의 부분과 입술의 이 윗부분의 날 이쪽 부분과 그리고 입술 밑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 흔히 말해서 앵두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도톰한 부분과 그리고 코끝 밑에 여기 인중이랑 이어지는 이 도톰한 부분 그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지금 굉장히 여러번 했어요 굉장히 여러번 작업을 했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디테일 업을 하는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두번 한두번 해가지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얼굴에 대한 조언 잠깐 두상에 대한 조언 잠깐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